야 척추가 안좋아서 위를 잘 못올려나봐요 저도 잘 안썼는데 척추 척추만요? 아하하 아닙니다 오케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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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단하셔도 돼요 여러분 피곤하시면 죄송해요 죄송해요 제가 잘못된 듀오를 데리고와서 죄송합니다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에이 너무해 선생님 선생님 장난이요 팔아주세요 아 찐이에요? 저분 찐이요? 맞으실걸요? 어 팔아주세요 네 하세요 형님 우와 찐이다 고맙습니다 네 형님 뒷골무늬 쫄쫄 따라다니겠습니다 지나가다 이 선생님을 만났구나 라는 정도만 하고 뭐 구체적인 언급같은거 많이 하는건 안좋아요 알아서는 잘 지켜요 조금만 생각해보면 됩니다 아 생각하면 많으시않아 호 호 호 호 메르시가 날 오늘 소중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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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니다 들어가 봄쎄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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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엔타 모짜렐라 치즈가 이어줘 뒤에 한조가 있어요 뒤에 한조 기둥뒤에 제네타기둥한조야 빨리 저기 위도우님? 위도우님? 저기 선생님! 카카오택시! 카카오택시! 카카오택시 아 야 그거 왜 썼어? 거의 자살급이었는데 그거 라인하트의 본능이네 당장 피가 100 아래여도 궁을 모아야 된다 저 멀리 안나가요 조심히 도세요 앞에서 안 빼는데 한조? 네 한조 안 빼야죠 안 빼네? 누가 의사를 찾으셨나요? 제가 함께합니다 위안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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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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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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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을 지압할 수 있어서 오 마이 아잇 한 번 더 한 번 더 100원만 넣어요 100원만 넣어요 100원만 넣으면 부활한다! 한 번 더 한 번 더 하나님 곤 워리 와 진짜 와 진짜 와 진짜 내고 쓸 때는 호흡 한 번 더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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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돌려 아 나 영혼의 파이팅 한 번만 뒤에 총 하나 있는데? 반가워요 따돌려 따돌려 와 진짜 이거 너무한데? 자리하고 쓸 때 호흡해 주고 내고 쓸 때 아무도 호흡 안 돼 이겼어! 아 하셨어 이겼다 이리 오세요 이겼어요 이겼어요 네 메르시가 송 하나 보다 세다는 걸 증명하고 왔습니다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어디로 가 아 헤드야 또 죽냐? 내 크리오는 거 같다 아 뭐하냐 닥터준 타살해 타살해 안녕하십니까 지금 닥터준 혼났거든요 지금 닥터준 혼났거든요 아 줄게요 죽어도 돼 죽어도 돼 대신 예쁘게 죽어요 예쁘게 죽어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키면 예쁘게 죽으세요 부탁드립니다 오 나 잔다 tonnes 나 잔다 나 잔다 내가 잔다 아 على ugh 진짜 하하하하 하하하하하 믿어요 여러분 잘 죽었어? 예 카카오톡 돌아와요 돌아와요 센세 돌아와요 센세 돌아와요 아 나 죽는다 이거 안된다 살릴게 저거 두개 살릴게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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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죽어 깔끔하게 풀피 만들게 아냐 가자 가자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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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죽었는데 자꾸 저 매크리 견제 안되네 다리 위에 분명 매크리 있을거거든 2층에 디바 아 이거 뭐야 힘들다 힘들어 저것도 맞네 다 땄어 좋아 붙여놨어 뽕파라 각이야 가자 매크리 부좋아 잡자 그냥 저거 디바 좋아 부좋아 디바 부좋아 우리 자리아님 좋아 디바 내렸고 송하나 뭐해 송하나 봐요 송하나 파라 좋아 드렸어요 앞에 있는 자리아 잡으세요 자리아 부좋아 줬어요 딸피해요 컷 아나 아나 이거 딸피해요 나이스 잘했어요 앞에 오는 라인 끊으세요 좋아 드렸어요 뒤로 삥돌아요 좀 폐기롭게 괜찮아 안괜찮아 쏘리 조화 붙여놨어 잘했어 나이스 이거 쭉쭉 스노우불 굴려도 되겠다 송하나 죽이지 말고 송하나 죽이지 말고 송하나 죽이지 말고 자살할때까지 냅돌 자살할거야 아마 자살하거나 뭐 하거나 하겠지 일단 파라 좋아 붙여놨어요 송하나 죽이지 말고 맞아주지마 돌아와봐요 파라님 돌아와봐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포그님 좋아 드렸어요 쓸게요 버틸만 할 것 같다 숨어 빨리 숨어 빨리 숨어 괜찮아요 궁 많이 뺐다 초월 하나로 많이 뺐다 아 뽕 썼어요 안썼어요 쟤네 서희양 썼어요 뽕 서희양이야 나이스 뽕 서희양 망치 중력자까지 우리 궁으로 뚫을 수 있어요 아나님 아나님 수류탄만 조금만 아껴주세요 네 중탄이랑 힐뱅만 잘 들어가면 되거든요 그 다음에 그거는 그냥 적어줘요 저기 라인 줘요 라인 줘요 뒤에서 디바온다 뒤에서 디바온다 호거님 뒤에 봐 호거님 뒤에 봐 호거님 뒤에 봐 아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다 누웠다 다 누웠다 아나부터 아나 잡았다 좋아요 잘 믿었어요 잘 믿었어요 이렇게 낙담할 만한 거리는 아니야 2대 0 공수 변경 공수 변경 이거 저기 뭐야 저기 파라님 피 없으시면 X 표시로 올라오세요 제가 잘 못봐서 그런걸 원래 척추가 안좋아서 위를 잘 못 올려나봐요 저도 잘 안쌌는데 척추 암 척추만요? 아하하하 아닙니다 화이팅 화이팅 나 고립됐다 닥터쥔 데리러와줘 아나 데리러와줘 왼쪽으로 좀만 막으면서 힐 줄게 오케이 오른쪽으로 다시 오른쪽으로 닥터쥔 가자 가자 돌아가자 빼빼빼빼 빼빼 빼면서 위도우 2층에 닥터쥔 뒤터수 조심해 공명력을 회복시켜 솔저님 올라가요 나이스 나이스 와 우리 루시우 좋아 또 잡았어요 반갑습니다 좋다 쟤네 백냐타에다가 위도우에다가 아나에다가 파라님 좀 사리셔야 돼 솔더 왠지 닥터쥔 좀 밟아줘 닥터쥔님 밟아줘 방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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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만 주고 괜찮아 괜찮아 어쩔 수 없어 나이스 잘 잡았어요 일로 들어와요 짝방으로 짝방으로 힐 줄게 힐 줬어요 파라님 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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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와요 힐 줬어요 힐 줬어요 힐 줬어요 위도우 부추 잡았나 위도우 내렸어요 위도우 죽었어요 손 빼고 디바 디바 나왔어요 그러면 솔저 한 대 맞췄어요 내가 견뎌 루시우님 이속 달라고 할게요 좀 이따가 나 솔저님 보러 갈게요 아 못재웠어 선생님 화이팅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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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우우우우옆 헌스! 만해서도 없어요 어 바로 밑에! 솔져님 바로 밑에 솔져! 바로 밑에 나인중 조심 아 반대 깼 bitch 채웠어 채웠어 뭐 없었어 이쪽도 있고요 계속 계속 나이스오오오오오오오 2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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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아도 납다 갔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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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아lla 냅둬 냅둬 내 뜬요 꼼꼼꼼 부종 yourselves 아니 하지 마 꼼꼼co 플로북 기 충전 중입니다 남은 시간 60초 뒤로 좀만 뺍시다 자리아님 공 끄기죠? 거의 준비됐습니다 자리아님 군 받기 어려우면 그냥 내가 먼저 쓸게요 들어오면 얘기해줘요 저 여기 숨어있으니까요 다 들어왔어요 글로 나오면은 솔져있어요 죽여 싸워 힐 주고 있어요 절대 안 죽어 나이스 닥터준 조심하면서 나와 나한테 힐 좀 받아주라 고마워 선생님 빼요 집중이요 여기서 제일 집중이요 집중이요 여기 제일 집중이요 서리방병 75% 쭉 드릴까요? 잘 맞았어 잘 맞았어 진짜 잘 맞았어 나이스 재웠어 재웠어 어 잠깐만 자 누가 깨웠어 나와 딱 불어 거점 안 받으면 돼? 나이스 우리 솔져님 프리딜 닥터준이 오래 버틸수록 이거 된다 선생님 돌아오셔야 돼요 이제 거점으로 너 루시 왔어요 막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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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난 그리 쉽게 꺾이지 않아 나이스 수고하셨습니다 오우 느렸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선생님 잘하시네 최종 선수 2대 0 존나 팟겜했다 진짜 구라 안 깎고 진짜 팟겜했다 아 좋아 좋아 이런 팟겜 좋아 재밌어 헌승들 하십시오 네 지지오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집사 they have Warrior how are they dalcon demek 뭐 주는 거야 어디인가 고마워요 이거 누가 줬지 정도 말 있다 볼게요 덕님 고맙습니다